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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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인간은 소멸되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킹덤 오브 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고림도구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는 갈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또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맞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고 은혜스럽고 기도하는 장소고 할지라도 이곳이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인간의 어떠한 계산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또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임금, 마귀가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느냐 이것은 바로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지만 또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서 창기와 세례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많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곳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것은 세상 나라여 마귀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범죄하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바로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동시에 또한 세상의 나라가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 우리가 육신의 그러한 장막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인데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주님 앞에 서서 완전히 갈라지 알곡과 쭉쩡이를 가르고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는 바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해주실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그 사역 동안에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어둠의 영도를 내쫓았어요.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바리세인과 석인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바할제골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세상 나라 속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속에는 불신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면 불신의 영을 내쫓으면 세상에 속한 영을 내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참 요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러한 유산균 제재가 참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익한 장에 유익한 균을 많이 먹으면 장이 변도 잘 나오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배변도 잘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장 속에는 장에 이로운 균이 있는가 하면 설사를 일으키고 장염을 일으키는 해로운 균들이 기생하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해로운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요새 로타바이러스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겨울에도 설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또 감기 바이러스 중에도 이 장염 장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보다는 설사를 하고 소화불량이 생겨요. 항상 더부룩하고 그냥 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또 가서 또 봐야 되고 변이 그냥 나오다가 말았다가 이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감기 바이러스에요. 엔트로바이러스라고 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그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해로운 바이러스와 또한 세균들이 들어가면 장염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유산균 몸에 이로운 여러 가지 유산균들이 들어있는 캡슐을 들게 되게 되면 그 좋은 유산균들이 자기의 나라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번식을 하게 되면 그 해로운 균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그 비만에 잘 걸리는 또 그 세균들이 있어요. 이러한 균이 그냥 꽉 들어찌면 사람이 그냥 뚱뚱해지는 거예요. 비만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 속에 이로운 균들이 있으면 장이 편안해지고 개수도 사라지고 변도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세상의 나라가 꽉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 안에는 어둠의 영 세상의 나라가 점점점 위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그만하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력이 내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하면 은혜가 사라지고 말아요. 그때부터 시험에 들게 남을 비판하고 남의 나쁜 점만 보게 되고 그래서 남을 또한 해롭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과 생각과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러운 것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진 더러움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청렬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적인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행여나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터쳐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물밀듯이 마치 좋은 유산균이 우리의 장을 다 지배하게 되면 장이 편안해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마치 한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특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한국 사람으로서 받는 나라에서 한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법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악한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에요. 사기꾼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깡패와 어떠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이 나라라. 선진국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지키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참 해석을 아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마치 무장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뺏듯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합니까? 천국을 어떻게 무력으로 차지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심정의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 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킹덤 오프 헤븐 이것은 바로 하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킹덤 오프 헤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둠의 권세와 마귀의 앞잡이로부터 그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고 미혹하고 여러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주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빼앗겨서는 아니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드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가 가정 미혹과 건머술수와 속임수로 사랑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억울한 자가 되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우리는 기도에 깨어있어야 한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또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시간만 나면 집에서도 전도하고 직장에서도 전도하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무작하여 어디를 가든지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의 그 테마가 뭐냐 주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메시아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성경대로 죽었다가 장사진에 받았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메시아 주님이시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어디를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전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인과 동시에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진정한 목적은 가정을 가지고 사는 목적도 바로 소천국을 이루기 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속에 임하기 위하며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그것은 바로 성교지예요. 성교지. 이것이 가장 주된 목표가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직장에 다니니까 가족들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첫째 가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직장생활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 일할 때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 매일매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맛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우리 민주주의적인 그런 것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 이것이 각자의 독립적으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왕은 이 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은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나라의 침투에 보낸 자들이에요. 마치 스파이처럼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첩처럼 세상에 들어가는 뭐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쇠간을 늙털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그 불신자의 그 속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을 우리가 묶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서 그 어둠의 영이 묶어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죽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죽게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을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그나마 그만큼 영적 싸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하기를 싫어하면 승리도 없어요. 전쟁하기를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빼앗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고 전쟁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 한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넘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또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모든 것이 오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역을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부른 가장 첫째 목적은 뭐예요?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곳에 온 분들 정말 주님을 위하여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위해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는 치유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청북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 따라가면 건강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죽을 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몇 번 코비에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인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얻었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는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게끔 돼있어요. 따로 치유집회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어둠의 권세든 다 물러가게끔 돼있어요. 여러분 어둠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선포되면 그 빛 빛 가운데 역사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여러분 불을 꺼보시고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갑자기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빛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을 팔아라 일어나라 빛을 팔아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받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세요. 머리로 열심히 섬기세요. 치매 안 걸립니다. 열심히 발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발병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발병 걸리지 않아. 여러분이 참으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말씀의 은약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단의 속임수를 조심해야 되는 것. 사단의 속임수. 왜냐. 이 사단이란 작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수로 사람들을 자기의 수화로 끌어들이느냐. 이것은 속임수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말짱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해. 완전히 그냥 속임수에 당하면 정신이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휘하에 끌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 오늘 본문에 말씀해도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내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따라다녀서는 안 돼요. 아무나 가서 누가 말씀 좋다고 같이 가자 갈 때 가서는 아니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목사님의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시몬베드로에게 또 한 번 내 양을 먹이라 두 번 먹이고 한 번 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목적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기 위해서 또한 그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건강을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치라는 그 말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다가 그저 그냥 독초 먹고 그냥 패가 알아서 그냥 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잘못 가다가 길을 잃어서 사자와 늑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자유를 가장한 방종 여기에 대한 속임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적인 자유함을 추구하기를 좋아해. 교회를 다녀도 그냥 뭐 등록도 안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귀찮아. 그냥 뭐 이렇게 신방 오는 것도 귀찮고 누가 뭐 뭐 해라 뭐 해라는 것도 귀찮고 말이에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야. 뭐 이런 종이쪽 하나에 내가 목을 매야 되나. 그래서 그냥 동거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는 한번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을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이 실용주의 정신 철하의 정신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자유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인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것은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이것은 마가가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버리고 문학적 철학적 여러가지 역사적 이런 걸 비판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껍질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자유를 가장한 방종 이라고요. 방종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서는 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예수 크리스도는 이 율법의 완성 잖아요. 완성 율법의 일정 이낙도 예수님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크리스도 안에 거할 때 율법이 완성된다.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이 거기에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에 접촉된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믿습니다 하면 죄가 자동적으로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책망을 믿으면 됐지 믿으면 구원 받았지 무슨 회개를 해 그게 바로 이단 아니에요. 이단 우리가 성령의 역사학임은 주려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그랬어요.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팔 하나 없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이 몸으로 범죄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가늠하고 도적지 난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너의 죄가 먹장같이 거물지라도 눈부하지 해 주시는 것이요. 회개하면 모든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역사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통해하면서 회개한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이라 나를 떠나 소서 이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그 베드로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키를 가진 키를 가진 자가 됐다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천국의 열쇠를 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천국의 열쇠를 주너라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가 될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교의 주의 이거 이단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무정구주의 뭐 결혼 간한 무결혼 어 무자식 상팔창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어 이런 방종이에요. 사단의 그러한 속임수 여러분 그리고 또 한가지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가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번영부 여러분 대부분의 이러한 축복과 번영을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거 듣고 열광하고 많이 모입니다. 정말 육체적인 건강과 물질적인 부여 개인적인 행복한 삶 이런 거에서 어떠한 집회도 말이지 물질 축복 집회 어떤 곳에서는 어느 방에 들어가면 거기에 엄청난 부여가 쏟아지는 은혜를 누린다. 그러한 밀리온 방도 있어요. 밀리온 부자가 되는 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실은 이런 말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들고 자 봐라 예수님이 가난해졌으니까 우리는 부여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왜 그랬냐 하면 부여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드리는 것에 부여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냥 극한 카난 속에서도 부여하게 그냥 헌신적으로 자기의 있는 재산 전부를 성교를 위해서 드리고 극한 카난 속에서 부여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균등하게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럴 수 있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물질적인 소유에 넉넉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번영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에 들고 교만해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여하게 되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물질적인 부여와 번영에 치심치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리 우리는 교회에 또한 부여하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누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나누는 자가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오 청지기의 삶 아닙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죽게로 왔으니 이것은 주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천국에다가 그 보물을 쌓아놓는 그러한 비결이에요. 나중에 다 찾게 된다. 너희는 땅에 곶간에 은행에다가 돈 쌓아놓는 것 그것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마귀에 눌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위하여 마귀의 나라에 희생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크리스도는 일당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변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입니다. 죄를 지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우리는 내일 매일 무엇이 이것이 죄고 죄가 아닌 것을 분멸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구원 받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속적인 음악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취미생활도 변해요. 예수 믿으면 만나던 친구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직장도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생각과 말고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 어둠의 권세 나라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듯이 바로 어둠의 권세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신을 발짝 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되기를 주의로 축하드립니다.